10번 운명의 소리밭. 물고기 자리.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이거 별자리입니다. 이 별자리는 내가 이사를 가겠다. 몇 월달에 이사를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몇 월달에 이사를 가는데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보는데 이달에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몇 월달에 우리 남편이 흥진이 되겠습니까? 할 때 보는 별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번 운명의 소리밖에는요. 특이요. 이건 주부들이나 직장인 학생들 매일 주기적으로 일하는 사람 반복된 일을 하는 사람 그림도 다람쥐 차 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죠. 매일까지 반복된 사람들이 주로 뽑는 카드인데 변화변동 주 키워드는 변화변동을 한다. 특히 메이저 본 카드가 한 장 이상 두 장 이상이 나올 때는 안 좋다는데 특히 이 카드는요. 딱 두 장만 넣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조심을 상기시켜야 됩니다. 안 좋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 큰 변화가 다 나쁜 변화입니다. 좋은 변화가 아니니까 항상 대비를 해라. 충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개 이상 특히 10번 운명의 소리밖기가 두 장 이상 나왔을 때는 큰 변화변동이 있다. 그렇지만 그 변화변동은 좋은 일이 아니라 추로 나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변화변동에서 내가 마음이 올해는 유난히 변화를 하고 싶다. 변동을 하고 싶다. 하다 못해 직장에 변동운이 없으면 집안에 내가 책상이라도 옮기고 싶다 할 때 이 카드가 나왔으면 좀 보류해라. 그렇게 해. 변화변동을 깊이 생각해라. 왜냐하면 잘못 옮기다가 그 자리가 안 좋은 자리가 있다. 될 수가 있다. 내하고 방향이 안 맞아서 내 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 아니면 내가 죽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기적인 일. 업보. 자연의 섭리. 흐름. 자연 섭리의 흐름. 제가 말했죠. 주변의 학생, 직장인들이 많이 뽑는 카드라. 또 영리학자, 미래학자, 심령가. 영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 명리 공부를 많이 해라. 철학자들이 많다. 철학관을 하시는 분들도 이 카드라고 많이 뽑고요. 또 이 카드는요. 인연으로 물어봤을 땐 전생의 인연법으로 만난 사이다. 전생의 인연법으로 다시 만난 사이다. 생전 모르는 사람이라도 두리가 친해졌다. 아니면 두리가 친한 사이도 크게 싸움을 해서 갈라섰다 할 때 그것도 전생에서 이어온 일입니다. 이 카드는 전생의 인연법이라. 윤의 인과응법. 나왔어요. 윤의 전생의 인연법. 그리고 재혼할 때도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만날 때, 재애할 때도. 오랜 친구를 몇 년을 못 만났는데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있어요. 좀 이산가족 찾기 할 때도 많이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 카드가 나왔다. 멀지 않아서 만나겠네요. 특히 또 이 카드는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이니까 지나갔으면 아이고 만날 기회를 놓쳤네요. 그렇다고 타로 카드는 딱 1년이니까 내년 주기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올해 안으로 끝내야 됩니다. 올해는 만날 기회를 놓쳤네요. 지금 현재 1월 달이라. 그런데 여기서는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이다. 한 달 후면 만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혼, 재해가 아주 강한 카드니까요. 급박 당면 빠르라. 빠르면 1년, 늦으면 10년. 계속 반복되니까 무슨 일이든지 쉽게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족 경영이나 가업을 이어받을 때, 동업을 할 때도 많이 나온다. 이 카드는요. 아까 5번 카드, 정확한 카드가 동업할 때는 정확한 카드가 5번이에요. 나머지 부수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데 이 카드는요. 남과 동업을 하면 안 되고 가족과 동업. 가족 경영. 가족과의 가족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아니면 형제 간에 동업을 할 수 있거든요. 사춘까지 괜찮아요. 그때 이 카드가 놓으면 좋아요. 가족 경영으로 이루는 동업 관계라. 생존 모르는 남과는 동업은 하지 마라. 이 카드는 그런 카드입니다. 건강으로서는 혈액순환.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혈관 쪽으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동맥, 정맥도 나오고 또 간절도 문제가 있다. 신경불안, 두통, 불면증. 또 불면증은 정말 키워드 중에서 제일 1번입니다. 불면증 환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신과에 치료받는 환자들이 이 카드를 또 많이 뽑습니다. 신경성 예민. 너무 신경이 예민하니까. 왜냐하면 주부들이 특히 많이 뽑으니까 많이 예민하겠죠. 학생들이 많이 뽑으니까 예민하다. 이 카드의 키워드는 주부, 학생, 직장인이 많이 뽑는다. 보통 주부, 직장인, 학생은 예민하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니까. 병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자궁 쪽으로 문제 있을 때도 이 카드가 나오고 주로 남자들이 많이 뽑았을 때는 100%입니다. 남자들이 나의 이상이 어떻겠습니까? 할 때 비뇨기 가를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남은 남자한테 전립성이 강합니다. 이렇게는 말 못 하죠. 비뇨기 가를 한번 가보시면 정확한 병명이 나오겠습니다. 가볍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60% 이상은 맞습니다. 장소는 교차로, 정권시장, 도박장, 유원가, 학교, 재활원이지만 주로 학교가 많고 병원을 치면 정신병원이 좀 많이 속해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매일 일한다. 이거는 주부죠. 중심 잡는 사람, 미래학자. 점승설이나 철학공부 이거겠죠. 그리고 예술계통에도 이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그림을 잘 그려서 미술과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할 때 이 카드가 안 나왔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술성이 많으니까. 또 카메라맨들도 이 카드를 많이 뽑고. 매일같이 하는 직업이니까.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 뽑겠죠. 매일같이 직업이 이벤트니까. 시계방향 철 따라 하는 직업. 철 따라 움직이는 직업도 좋습니다. 뭐 사계절이면 사계절 맞게. 겨울에는 증의장판 내복장사. 여름에는 얼음장사. 그것도 좋습니다. 또 한국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했다. 아니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임시도 거주하는데 영원히 한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싶다 할 때 이 카드가 나왔으면 아 예. 그래도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민 가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즉 외국에서 이민이 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애관계에서는 아까 전생의 인연법으로 만난 사이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생의 인연법으로 지금 여러분들도 같이 어제까지는 몰랐는데 오늘 갑자기 만나고 알게 된 사이다. 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으니까 전생의 인연법으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애를 하든지 결혼을 해가서 살 때 나는 이 사람과 이혼하고 싶다.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헤어져요. 이 카드에서는. 왜냐하면 전생의 인연법으로 만났기 때문에 발이 묶였다. 둘 다 동시에 거절을 못하고 한 사람 때문에 만약에 남자가 이 여자를 굉장히 싫은데 헤어지고 싶은데 이 여자가 내려면 막 잡으면 가감히 뿌리치지를 못해요. 헤어지고 싶은데 내 마음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 왜? 전생에서부터 우리는 내려왔다. 무슨 좋든 나쁘든 인연으로 만났다. 악이든 고이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좋은 긍정적으로는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예술인이 많다고 했죠. 예능인이 많고 또 감각도 아주 뛰어나요. 이제 부정적일 때는 시험을 볼 때 마지막 호로서코프 벨량 카드에서 아주 안 놓게 되고 아주 안 좋게 놓으면 시험은 100% 불확인 그 마지막 시던 카드 끝에서 좋게 놓으면 위에서는 다 안 좋게 나왔는데 마지막에 좋게 나왔다. 그러면 시험은 합격이다. 위에서 아무리 좋게 나왔는데 밑에서 엉망이다. 마지막 한 장이. 그러면 시험은 떨어진다. 시험은 낙방한다. 승진도 안 된다. 하는 일도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주로 학생들이 많이 뽑는데 삼수생, 사수생. 계속 재도전을 한다. 여기 키워드가 계속 되풀이하는 키워드니까 시험도 붙을 때까지 끝까지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고시원에 가면 고시생들이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시험 범위에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보고 카드를 한번 마음대로 한 장만 골라봐라 하면 이 카드가 나와요. 세 장을 뽑아라 하면 두 장은 나오고 한 장을 뽑아도 한 장은 이 카드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노랑진 고시원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막내땅이 좀 공부한다고 고시원에 갔거든요. 그때 쫙 앉혀놓고 한번 해봤어요.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어요. 재, 되풀이하는 사람. 나는 이 시험을 포기하겠다 한번. 그런 사람도 이런 카드가 떠지도 않죠. 나는 이 시험을 끝까지 한번 봐야겠다는 사람들은 친구들 다 뽑아보라 하니까 다 이 카드는 한 장씩 뽑더라고요. 두 장만 골라봐라 퀴즈로 천천히 만납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